테너, 테너를 불러주실 우리 김재규 선생님을 우리 서울 지회장입니다. 수도권 지회장님이 그러시는 김재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테너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갔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으신지 모르겠는데 강대나무는 껍질이 덮여진 채로 죽어가지고 죽어도 천년을 산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불타는 강대나무라고 해서 시인 이황구 선생이 시를 쓰시고 우리나라 작곡가의 거목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쓰셨는데 불타는 강대나무 꼭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곡을 하고 상상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강대나무는 없으며 부타는 강대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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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